안녕하세요 한국조경신문입니다. 귀로 읽는 조경뉴스 시작합니다. 건설사조 경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이윤수 포스코이앤씨 팀장이 공식 취임했다. 지난 17일 금요일 건조회는 강남역에 위치한 라비돌 웨딩 오릴리 아홀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 취임과 집행부를 선임했다. 건조회 제9대 회장을 역임한 현대산업개발 이현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임은 못했지만 소모임을 통해 건조회가 조경계 발전을 도모하며 해마다 성장하는 역동적인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다 라며 모자란 부분은 차기 회장단에서 잘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많은 힘을 보태주신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이임 인사를 했다. 이은수 제10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온라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오프라인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조회 모임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건조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보고에서는 공동주택 조경은 우리만큼 아는 집단이 없다. 공동주택 조경의 발전과 정보 교환에도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집행부에는 부회장의 최영욱 포스코건설 부장과 정재혁 롯데건설 수석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양준 삼성물산 그룹장 간 사장은 전해진 삼성물산 프로 총무는 오하영 포스코 ENC 과장이 선임됐다. 회의는 사진으로 보는 2020년, 2022년을 통해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2022년 사업보고 건조회 초대 우의형 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들의 인사와 신임 회장 취임사 감사의 시간 제10대 건조회 사업보고 회원사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의 시간에는 전임 이현우 회장과 김락현 총무에게 감사패가 전달되고 전임 부회장, 감사, 간 사장에게도 기념품이 전달됐다. 마지막 회원사 인사 시간에는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젊은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선배, 건조회 회원들께 전화로 조언을 구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 건조회에 참석해보니 자부심과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인사를 했다. 건조회는 현재 56개 건설사에 427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상 귀로 읽는 조경뉴스 한국조경신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